안녕하세요. 주시타지안기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8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오늘 좀 중요한 사실들이 발생될 것 같고 그리고 전날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여러분들 관심사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어제 나왔던 수급을 좀 간편하게 볼 텐데 의도는 분명히 얘들의 의도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관들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사모펀드가 얼마 팔랐습니까? 69만주를 팔았죠. 연기금 팔았고 투심 팔았고 자 이걸 외국인들이 소화를 시켰는데 사실 이 개인들의 77만 9천주에 대한 수급은 거래량 기준을 따왔을 때에는 오버행 이슈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한 번에 더 이벤트가 또 남아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실 겁니까?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피해가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막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저도 오늘 아들내미 장가 준비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54입니다. 이 부분 뭐죠? 악성 매물에 대한 46만주와 그리고 이때 뭐예요? 똑같은 100만주의 수급을 등장시킨다. 이들은 그들의 오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공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벤트를 등장시킨다고 했죠. 이때는 12월 26일이죠. 뭡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라고요. 이때는 뭡니까?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일으킨 거고 이때는요. 목요일 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뭐죠? 옵션 만길이죠. 옵션 만길은 뭡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이벤트 데이다는 거예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46만주, 100만주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6천원에 매수하였던 거를 수익 나니까 팔겠습니다입니다. 팔라고 하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얘네들은 장중에 주로고 장중에 나가는 공매도 수급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휘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때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시간이 조금 이제 새벽에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5시 20분에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렇죠? 5시 20분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런 부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미리 새벽에 영상을 찍었죠. 얘네들 똑같은 흐름을 반복할 거다. 일단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저번과 같은 어떤 교점에서 이탈이 되지 않는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렸어요. 분명히 자 봅시다.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맞습니다. 하여튼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제가 새벽에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보람을 좀 잊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소 나와서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 자 이때 자 잡소리는 좀 빼고 시장의 이벤트를 이용하고 기사화를 시킨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1% 정도 빠지고 있어요. 테드러도 1% 정도 빠지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서는 야 전기차 관련 조율이 있기 때문에 얘가 빠질 수 있지 않냐 라고 보시면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이게 전기차 관련 조율이 빠지니까 동시로 빠지는 거 아니냐 해서 투심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관련 주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담아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찍혀보십시오.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종목의 특성은 항상 시장의 반등일 때 급락을 줬고요. 악재를 통화하면서 악재가 아닌 악재를 악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논리가 있다고 했죠?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닙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받아내야 된다는 영상 한번 땡겨서 볼게요. 자 중요한 부분 봅시다. 자 끝으로 땡겼어요. 자 볼게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 친구분들이든 다시 한 번 더 자 이때와 같은 똑같은 흐름이 나온지 보십시오. 무조건 올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조금은 지켜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안 눌러도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위기 때마다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고 그렇죠? 이때도 찍어드렸잖아요. 그 영상 한 번 더 볼까요? 앞으로도 이런 게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사전적으로 틀어막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자 010-4822-8706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거래소 청원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한 번에 이런 과정이 또 한 번 남아있는데 공매도 애들만 들어와서 배불릴 겁니까? 아니면 사전적으로 막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을 일으키실 겁니까? 거래소의 시장감시 본부라는 데가 있다고 했죠. 아 저 세곤부터 드릴까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중사에서 펀드매니저를 했고요. 운영 제일 잘했다 해서 15년 동안 스타펀드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영했었고요. 자 IPO 신규 산장주는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제가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의무와 권리를 동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 공매도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지난 영상 하나 더 보고 하시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이날 이제 빠지는 날 똑같은 날이죠. 이때 영상 또 찍어드립니다. 자 봅시다. 그렇죠? 자 적금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에 대한 수익금을 반영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동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죠? 이날 3만 7,500원에 적금 매수하십시오. 매도 금지입니다. 그렇죠? 두 번이나 알려드렸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거나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에 대한 부분도 항상 뭐죠? 46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걸 끄집어 나오고 공매도 치고 12월 26일 공매도를 돌려줘야 되는 날 이벤트를 이용하죠. 역시나 이날도 100만 주의 수급을 끄집어 내오고 옵션 만기를 틈타서 빠지게 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주고 그리고 당겨버리죠.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었죠. 그러면 앞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또 나오는 날은 또 이런 이벤트만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죠? 등산입니까?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가 내려왔다. 뭐 윤종신의 뭐 그 뭐 저거? 예 지금부터 쭉 위에서는 우리 만나게 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노래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투자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보내드릴 텐데 자 패시브 자금 제가 이거 1600대 1이라는 경쟁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1600대 1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쟁률이 심화되긴 하지만 제가 기관 코드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쵸? 한 주를 받을 때 세 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계가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했죠. 상승을 시키는데 더 크게 상승시키는 힘 차익을 이뤄내는 힘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공매도에이들이 이런 주가의 하락폭을 분명히 패시브 자금의 룰은 모르고 있겠지만 그 부분을 틈타서 분명히 이용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패시브 자금은요. 정확히 말하면 큰 자금인데요. 얘는 코스닥 150의 충족 요건은 갖추어놨습니다. 다만 올해 6월에 이제 전기 편입이 있어서 아직 편입이 되지 못하는 거지 몸집은 3조 원이니 충분히 편입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패시브 자금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쵸?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영상 찍었죠. 아무리 경쟁률이 심화되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관만큼 받을 수 있는 청량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6배에 대한 법칙 그쵸? 6천원인 비상장은 항상 룰을 따릅니다. 6배에 대한 법칙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은 뭐라고 했어요? 산업이죠. 산업군이 시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강한 힘을 작용을 한다. 다만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는 넘을 수 없다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입니다. 12월 19일이죠. 자 보고 합시다. 오늘은 러프하게 러프하게 합시다. 5만원은 넘을 수가 없다. 5만원은 넘을 수가 없다. 12월 19일이죠. 다만 결국은 가긴 갈 겁니다. 결국은 가긴 갈 겁니다. 다만 이런 파경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주식 탑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 탑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러프하게 5만원은 넘길 수가 없다. 없다죠? 자 어땠습니까? 가긴 갈 겁니다. 다만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46만주에 대한 기사화를 시키는 거를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무에도 틀어막아야 됩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했던 거는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렇게라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죠? 실제로 연령대가 뚜렷하신 분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54입니다. 물론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겠죠. 거의 대부분 65세 이상의 분들 52인 분들도 있지만 40대는 없어요. 신기하게도 재미없답니다. 왜요? 차트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자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죠. 아니잖아요. 그쵸? 댓글로 G타차 파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G타차 파이팅 힘 좀 내게 중요한 건 설리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근거인듯이 그리고 저한테 어떤 분들은 6만원 간다고 하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15년 동안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스타펀드 스타펀드 매니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종목을 보면서 산 본 적은 없다. 산업군의 변동이었다.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UC 울트라 카파스티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배터리 근거를 가지고 투자해라. 전기차 업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글로벌 자의사에 있는 뭐죠? RSR 스콩 뭐죠? 체중을 줄여주는 거.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게 되면 주행거리에 늘릴 수 있다.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전기차 수요 감소. 수출도 감소.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런 말 하죠. 또 주의, 경고, 위험 종목을 뭐 빠지게 되면 신용을 쓸 수 있다. 미술을 쓸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신용 미술 대출을 왜 써야 되는 겁니까? 많이 사기 위해서? 왜 많이 사기 위해?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왜? 신용 미술을 쓸 수 있으면 주가가 오른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애들 진짜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을 앞으로는 보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라운드 피규어 힘을 실어주는 역할 패시브 자금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울트라카파스틴은 패배달을 부정합니다. 왜요? 6천만원짜리 전기차를 샀더니 두 번 10년 동안 탈 때 두 번을 갈게 되면 3천만원의 비용이 들더라. 비싸다. 안 탄다. 그리고 전기차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없더라. 40분 충전해야 된다. 불이 편하잖아요. 둘 다 LSE 링크 꺼내오죠. 전기차 충전소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차량 거리 늘려드릴게요. 뭘? 네. LSE 아이스코 그리고 하나 더 하이엠케이 하이라는 오스트리아리 알루미늄 1등인 기업이 있는데 얘네하고 조인체벤처 합작해서 만들었다. 경고 종목인 이유를 대세요. 이유를 댔잖아요. 그런데 자꾸 경고 종목이 풀리게 되면 몇 거래일에 얼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4만 8천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계산 빠지게 되면요. 뭐예요? 무슨 어떤 걸 생각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빠지면요. 급락할 때 주의와 경고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승하는 거는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 과거에 유메이드 HLB 전부 다 10배씩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근거에 대한 건 우리 계산기 돌려서 주익시장이 올라갑니까? 노. 주익시장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뭐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의 동물은 오버슈팅을 구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페스티브 자금의 룰이죠. 기계가 막대한 자금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도 끌어올리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빠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 말씀드리고 경매도를 불법적으로 치는 애들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런 식의 논리를 통하게 되면 이미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근거 있게끔 캡쳐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이거는 제가 문제를 반드시 삼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 다시 경고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맞춰 다른 의미 없어요. 왜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투자하느냐죠. 여러분들 10억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가장 실수의 방법은 뭡니까? 1억을 투자하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중에 대한 논리가 연속하죠. 10종목을 샀어요. 두 종목이 올라요. 이게 수익입니까? 물론 300%, 400% 수익 내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씩 쪼갔더니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40% 마이너스. 수익률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나는 공보주 투자에서 시초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죠? 산업군을 이해를 못했죠.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게 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만 어떠한 부분에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 걸어낼 수 있는 이 플레이어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죠? 신용 미수수 필요 있습니까? 주식은 평가 금액을 올리는 거지 주식수를 룰패가는 과정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룰을 알고 계십니까? 엘에스버티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유의 퍼센트 지율 몇 퍼센트를 넘고 거래량 기준만 충족되게 되면 오전과 오울 나눠서 강한 힘의 트리거에 기계의 힘을 동반시킬 겁니다. 그래서 영상 제가 급락할 때마다 두 번 적금 매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패시브 자금의 룰이고요. 2년 동안은 제가 펀드매니징 생활을 그만 듣다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저한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문제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진짜 제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선배님도 잘 되길 희망합니다. 4822-8706으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청약 뺏수 끌어올리는 방법인데 기관 코드 역시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원들이 퇴사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정관예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아직 뺄 수 없어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기관 코드번호 보내드릴 테니까요. 4인 이상이 모여서 증거사 방문하시면 될 겁니다. 미보도 자리죠. 이거는 자회사 하나가 또 하나 더 얄자회사에 대한 등장이 있을 거예요. 요날은 일정이라는 부분보다는 전날에 만일에 이 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의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한번 참고하세요. 기업을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덜 하려고 합니다. 힘듭니다. 제가 몸적으로 그런데 ls머티 시초가 매수 시초가 매도 시초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큰 이벤트 있었을 12, 14, 18, 27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요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할게요. 몸적으로 제가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유지했던 분들은 오늘까지 영상을 보고 문자를 주시는 선배님 나이를 한번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보다 많으신 분이면 많겠죠. 적은 사람은 보내지 마세요. 저는 별로 저보다 나이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호불호는 뚜렷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룰입니다. 왜요? 자 이 룰에 대한 부분 이때 제가 적극 매수해야 된다. 연습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라운드 피규어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매수하자라는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시차가 존재할까 봐 이렇게 했고요. 저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라고 봐요. 서로가 어떤 공유점이 형성되고 제가 아들 녀석 때문에 요즘 머리 아팠죠. 근데 과거 제가 석 달 동안 경제 유튜브 할 때 여러분들 뭐 그래도 저와 인연을 맺었던 취미 생활이었지만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불특적 다수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특정적인 걸 했을 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 뭐 중복적으로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만났던 인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기일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조언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선배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좀 맺어 가시죠. 그리고 이게 이 방 제가 옆에 틀어놨죠. 주식탄자 연구소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 펀드매니저 에네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이었어요. 이 링크 주소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소통과 어떤 이런 근거 있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을 30명 정도 각각 예 저한테 증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 주위에 계신 분들 30명 한 분당 만일에 이 방에 참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30명입니다. 개모임이든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든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되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피해갈 부분은 피해가고 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종목을 보면서 거래한 게 아닌 말씀드렸죠?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 제노파울이 입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같이 금리 인상을 하는지 동계를 하는지에 따라 시장은 변동성을 키우죠. 산업도 마찬가지죠. 이찬지 산업 중에서도 어떻게 있죠? 양극재, 응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라고 있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제외하고 울트라 카파시티 그리고 양극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기 위해선 양극재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LS머티와 에코프로머티가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어떤 공부방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증명을 해주십시오. 왜? 최근 들어서 어떤 리딩업체나 이런 데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여기 들어와서 다시 내보내기 했는데 한 분이 30분을 정확히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접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접니다. 접니다. 또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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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멘트를 하나를 사용해서요. 여러분들 30명이 본인들이 정확히 한 명이 30명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한다고 한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자 30명입니다. 한 분이 30명씩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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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공부 어떤 말이든 써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진심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기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펀드메이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을 공부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도를 가진 방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근거 이런 세밀 이런 세밀에 대한 통거 사실 여기는 펀드메이저 후배들도 들어와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많이 들어보셨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올려드렸죠.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 방은 원래 한 3년 정도 더 지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도 사실 보시게 되면 4천만원 가지고 3억을 수익을 했어요. 근거있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거 없이 투자하는 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절 실적 한 번 쭉 올려드릴게요. 아마 시장산업업종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섭지 아니하다라는 제가 표현을 항상 드렸습니다. 사실이라면 에코프로 워트 리얼즈 뭐 이 이야기도 꺼내고 시장의 모든 정보들은 아마 여기서 다 나와있다고 보셔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초전도체 이슈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는 항상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냥 움직이는 종목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 시장과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을 풀어야 될 것은 LS머티다 라고 해서 이 LS머티를 분명히 시장에서 원하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요. 지금은 4저 패시브 자금의 흐름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봉주 선주가 돼야 돼요. 왜요? 42.19를 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때로는 몸집을 이렇게 줄일 필요도 있고 그렇죠? 확장을 시킬 필요도 있고 다만 이런 어떤 고봉산이죠. 42.19 뛸 때 이런 어떤 고봉산이 나왔을 때는 때로는 조금 더 조금 더 어떻게 하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 힘을 좀 가질 필요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됐을 때 가속도의 법칙에서 갈 수도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주식주자 1번이라고 봅니다. 아마 근거 없는 이야기의 유튜버 이런 것들은 제가 싫어하고요. 주의경고 그다음 위험 이런 것들은 상승하는 종목의 날개라고 표현을 한다. 다만 인맥 테마주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다라고 하는 거고 하락하는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경고 위험 그리고 거래정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만 상승할 때 왜 상승하는가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하이엠케이라는 자회사를 등장시켰고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 이거 나온 거죠. 정확히 내년에 대한 2023년 2월 28일 날 사업부를 양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도도 2년 동안 알짜 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의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다. 알짜 회사다. 라는 걸 얘네한테 증명하는 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목이 좀 안 좋죠?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두시고 30명 L 공매도 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공부를 제대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분당 30명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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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계신 분들 다 보내주시면 주식타짜 연구소 이거 사실 돈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한 1년에 한 1억씩 주실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의지를 보이십시오.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 반드시 공부 본인들 30분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예를 들어 엘레강스다 라고 엘레강스 모임이에요. 공부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1월에 한번 뵙시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보다 어린 사람은 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저는 인생의 선배님들을 더 좋아합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